2,480명의 입학을 부과합니다. 하나, 북, 좌주, 사인의 산악정신을 바탕으로 진리, 공사의 공식을 실천하는 당국인이 되겠습니다.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엄정, 장학생으로 선반역해 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당국대학교의 입학학에 등록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해바르게 자녀를 빛바라게 하시지 않게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국대학교에서 시작하는 동안 각자 미래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정치하기 위해 풍차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기업을 축하하며 분석하시는 모든 느낌, 건강과 행복한 기회가 함께하기를 주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은 죽전하고 전환이 안 된 것과 있고 도전과 참조를 위해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전문인 양성이 유리하게 볼 것이다. 그를 위해서 인재상 세 가지. 여러분들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혁신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대학의 인재상이다. 먼저 1, 7학년 8학년 새내기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 축하해요. 박수 우리의 대학 전국 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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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태방